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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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이번에는 도적 가겠습니다 도적 업그레이드 다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는 피한 후 첫 번째 총알이 치명타 확률로 증가합니다 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네 이것도 스킨이 있네 하지만 나는 기본 스킨으로 간다 자 도박 가자 좋은 거 날아 총으로 방울뱀 이 정도면 충분해 자 바로 갑시다 구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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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안은 무적이죠 어 이거 좋은데? 오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동살자의 칼 또 나왔네 다 쑤셔버리겠어 그냥 뭐야 맥은 다 돌아다녀 죽어 야 근데 도마뱀 이거 도마뱀 마나 좀 많이 든다 마나 좀 많이 먹네 이거 마나 좀 많이 먹는 대신에 좀 세긴 해요 어 조각사 효과 두 개 이거 먹을게요 자 쉴드가 네 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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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어 먹어주고 올라갑시다 암살자 암살자에 비해서 확실히 진행 속도가 빨라진 거 같은 느낌 어 이거 좋은데? 근데 좀 더 차권이 차권이 뭔가 데미지가 좀 더 세니까 한 방 데미지가 이렇게 합시다 그쵸? 좋아 어우 데미지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 1-4 갑시다 음.. 탄탄총 3탄수 오 이거 좋은데? 배미저 몇이야? 오오 야 가까이서 내리니까 미쳤다 이거 어? 마법사 주술사 이거 좋죠 조각상 효과 두번 발행하잖아 지금 두번 나오죠? 오 여기 개좋은데? 야 계속 나와 계속 계속 쓸 수 있네 완전 와 이거 완전 금적해야 가까이 가면 때려 멋있어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났어 1-1 무기 필요없고 와 샷건 데미지 진짜 와 몇발 나가는가 이거 앗 살뻔했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사람이다 대박이야 대박 와 샷발 이거 한 10발 나가는거 같은데? 10발 자 눈에 융인원 왕 가까이서 때려야돼 가까이서 10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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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와우 야 미쳤어 데미지 데미지 못어 이거 화연말 화연말 필요없죠 필요없어 필요없어 총알이 튕길 수 있습니다 필요없고 태세 차라리 이거 가자 아 아 그 바꿔주자 바꿔줍시다 필요없을거 같애 야 이거 도마뱀 이거 미쳤는데? 야 다 치마타 터져 이거 어 야야야 데려가 데려가 돈이 생각보다 잘 안벌려요 왜이렇게 돈이 없지?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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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잡아주고 웬만하면 한방이야 딱히 가져갈건 없는거 같애 자 여기 어 최대체력 어 최대체력 침댔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좋아요 사제조각은 필요없을거 같고 좋았죠 초록방울뱀 내가 지금 초록방울뱀이고 야 초록방울뱀이 사기구나 야 야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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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쪽 먼저 갈게요 천사 필요없고 천사 필요없고 야 돈좋고 돈이 빨리 모여야돼 좋은 아이템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다음 맵으로 어 또 나왔네 잠깐만 화염면역 추가피 입지 않는다 화염면역이 좋을거 같애 좋아 좋아 야 데미지 진짜 미쳤다 이거 제이드화할 필요없고 어 야 피 달았어 근데 피가 벌써 10이나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죽겠는데 2-5로 진짜 빨리 왔다 지금 한 10분만에 온거 같애 10분만에 10분만에 이거 보스까지 한 15분 컷 나오겠는데 30,000 아 쓰레기같아 어 야야 아프다 야 피 달았어 저거 한 대 맞으면 5된다네 다 피해줬지 에너지 그냥 먹어주고 암살사 조각사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쿨이 없거든요 쿨이 없어 이거는 계속 쓸 수 있어 암살사 조각사는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어 야 진짜 개사기다 와 구르기 암살사 조각사 게다가 두 번 에너지 그냥 먹어주고 두 번 구릴때마다 한 번씩 발동해요 야야 피 달았어 피 달았어 피 달았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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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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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잡았다잉 오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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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가봅시다 음 음 실드가 파괴될때 추가 피해를 잊지 않는다 이거 괜찮을 수 있어 자 하염다 하염저항 있지 야 실드 타라 실드 타라 데미지가 그냥 아주 그냥 짝짝 나가 오로라 부를때마다 두개씩 발동되면서 산탄나가니깐 위로가지고 물약 사먹고 물약 사먹고 야 물량으로 다 사먹고 다 끝나겠다 이거 야 잠깐만 체력 회복시켜주는 뭐 이렇게 스탯이 없네요 에드리엔 짝짝 정리돼 에드리엔 짝짝 정리돼 에드리엔 짝짝 정리돼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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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조합산 피 없죠 어 야 잠깐만 야 맵 넓으니까 아주 그냥 짝짝 나가네 짝짝 기술을 나가는거 봐 오 야 재미있게 미쳤다 어 근데 마나가 좀 없다 너무 막싸서 그런가 너무 막싸서 그런가 이렇게 잡아주고 자 왼쪽 상전 어 뭐야 이건 왜 아이템 하나밖에 안주냐 체력 물량 체력 물량 먹어주세요 마나 물량은 언제든 나오겠지 체력 물량은 잘 안나오니까 어깨 애드 아 돈이 없어 이게 돈이 없구나 조심 좋아 좋아 에너지 물량 나왔다 에너지 물량 먹어주자 지금 좋아 에너지 물량 나왔다 에너지 물량 좋아 오우 야 피 될 뻔 에너지 물량 또 나왔어 레이프 좋아서 한 필요없고 엘프 좋아서 한 필요없고 오우 아 기다려 기다려 어! 데려와 야 돈 다 썼다 얘한테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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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주고 일로와 일로와 야 왜 이렇게 몰이 많아 어우 미쳤어 지금 자 위로 갑시다 어 마법화 나왔네?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마법화 없어도 충분할 것 같애 자 얘들아 가지고 와 데미지 미쳤어 이거 막 애들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어 어? 야 이거 나이트 조각상 가면은 미칠 것 같은데 짜자자 짜자자 야 다 좋아 어? 어? 체력 물량 좋아요 어 야 자 위로 올라가 주고요 어 야 애들 막 묵죠 지금 어 야야 피 달았어 좋았어 오 야 미사일 배터리 있네 근데 이거라도 충분해 아기 드래곤 형제 어 뭐야 왜 이렇게 짱이야 얘네 어 야 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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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소네요 가까이 가야겠다 가까이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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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와 얘네 뭐야 이거 어 잡았죠 으아 잡았다 와아 좋았다 한번 죽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 안 죽었었으니까 야 확실히 이 구르기와 암살자 두 번 두 번 조각상 사기죠 사기 오 진짜 좋다 아 초록방울팬 초록방울팬이 진짜 산탄종 업그레이드 와 이거 지금 완전 완벽한 조합을 가졌어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here 으 으 으